1. 빈 귀에 두는 수 첫 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8.1%입니다. 첫 수를 대고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7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3.5%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대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5집 손해보고 승률을 4.6%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둑에서 0.5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5집 손해라는 카타고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5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5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수 대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과 비슷합니다. 카타고를 아주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1,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7%입니다. 첫 수를 대고목에 두고 2천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7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3.3%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대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4집 손해보고 승률을 4.4%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1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보다 차이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첫 수 대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약간 높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 셈입니다. 카타고가 0.4집 손해라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은 이유는 카타고를 충분히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0블록 또는 60블록으로 1억 플레이아웃 이상 돌린다면 한쪽으로 많이 기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첫 수 화점과 첫 수 대고목 사이의 집 차이가 0.0집 또는 0.1집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첫 수 대고목이 정수라고 카타고가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프로기사들이 대고목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차이가 0.1집도 모릅니다. 예언은альную 과정까지 공개시키고는 보면 첫 수 대고목을 그 System아웃을 돌려주시기 바라보는 에너지를 모릅니다. 일단은 교차이가 0.0집을 돌려주었습니다. 교차이가 0.0집을 돌려주었습니다. 교차이가 0.0집을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